뱅에몬 로블록스 오랜만에 스파이더 할 거예요 로드플레이 하시고 네 뭐야 뭐야 얼굴 왜 이래 아 얼굴 아니 아 스파이더 한다길래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얼굴이 스파이더는 이런 얼굴을 가진 스파이더면 좀 끔찍하긴 하겠다 기대가 되는구만 얼굴 극험미야 야 니 얼굴이 제일 좀 부담스럽거든 빨리 숨어야 돼 숨어야 돼 나 다 까먹었어 아까 누가? 나도 진짜 까먹었어 못생겼다 그랬는데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그치? 너무 오랜만이랑 토마웠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뭔 소리야 이게 설마 죽은 거야? 어? 벌써? 야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야 설마야 벌써 다했어? 내가 시간 끌고 있어 알았잖아 아 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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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죽는 소리가 나 죽은 거야? 죽었어? 야야야야야 거미 거실 거미 거실이 있어 아우 딜리셔스 향기가 나 도망자 항구 위로 올라가볼까? 이 층에 방해가면 폭탄 있어 오! 야! 오오오! 오 오오오 거루 떨어지면 안 될 텐데 하하하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 이야, 댁댁야 어떻게 나온다 이거지? 아! 야! 리아! 야, 리아가 떨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거미님! 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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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렁 마사 돌리는 거 필요해 아 알았어 알았어 누구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어 리얼라 죽었어 고소하네 여기로 가면 되나? 여기로 가면은 뭔가? 똬랑머리 냄새가 난다? 똬랑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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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지? 내가 스페어로 찾았어 오케이 그거 지하가서 돌리면 되거든? 응 알았어 저 거미 그냥 좀 귀엽네 우리 얼굴에 비해서 말이야 귀엽기만 한 걸? 맞아 내가 볼 때 이 지하 벙커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냄새가 난다 아니겠지? 에이 내려가면은 왠지 거미가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 눈치기 빠른 양호사 야 있어 진짜 있어 야 떨어질까만 고민했는데 어? 으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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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거짓말! 오지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있네 거기 문을 열고 도망칠 수 있어 문 열고? 문 열고? 어! 문 열고? 오! 문 열고? 문 열고? 문 열고? 야! 야! 아! 미호야! 아! 야! 야! 아! 미호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아! 못생겼는데 아! 진짜 웃겨 해충약 있다 이제 너 못와 해충, 해충아! 본래 스프레이로 이 음! 뿌려줄 거야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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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쥬 미치겠쥬 으! 어! 황금 스킬랑 줄 지하로 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아.. 음.. 방을 찾아야 돼, 방을 알았어 으! 어? 으어! 이건 안돼! tuned... 만 놈gnucky 역시 댕댕이야 어 사람들 잡아먹는데 재주 하나는 끝내준단 말이야 아 진짜 놀랬네 거미는 옛날부터 아주 못생긴 사람만 문다는 소문이 있지 거미에게 물린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인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 당첨 얼굴이 좀 극혐이긴 했어 진짜 다 죽었어 진짜로 나 일찜 거미 나 일찜 거미 니네 지나가면 진짜 삥 다 뜯겨 그래 저 안에 열쇠 있어 니네 야 이거 지나갈 때마다 나 백원씩인 거 몰라 백원씩은 누가 정한 룰인지 아 여기도 부셨어야 됐네 반갑네 이 녀석들 잘 숨네 야아 한입만 먹자 그게 됐으면은 자네가 날 먹을 수 있었겠지 하지만 한입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네 자네가 못생긴 것도 거기에 설치한 한입 두입 세입 네입 다섯입 여섯입 안 돼 마신입 안 돼 거기 설치한 설치한지도 모르고 뛰어내려버리네 누가 걸렸는데 어디지 위다 위에 있다 아니네 위에 없는게 아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만두처럼 생긴 거 두입 네입 빨리 도망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이거 육즙이 죽이는 거 고기 만두처럼 생겨가지고 공Where 육즙이 싹 싹 떨어지네 pronip Deputy 뒤에 우와 다음 구나 mana 잘 넣어줘서 제대로 백 이 거미는 옛날부터 잘생긴 사람을 물는다고 알려져 있네 거미가 될 기회가 두배가 되었다는데 왜 거미 두배권 샀지? 근데 아닌가 보다 리아도 아니다 저리 가 고기만두 거미 되겠구만 고기만두 거미 아니라고 만두 거미는 또 처음보잖아 우리 진짜 한번 밖에 보자 말없이 깨볼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게임해봐 오케이 크로바 밖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바로 고기만두였어요 뭐? 자꾸 고기만두 고기만두 거릴내디네 어떻게 생겼길래 거미가 이렇게 놀라는거야 보자마자 고기 고기 고기만두 만두가 걸어다녀 만두가 많이 불량하네 댁댁 이리 와봐 거미한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리 만두 한입 하자 일로와봐 만두 한입 하자 만두 좀 한입 해볼까? 만두가 이상한건데 벌써 저걸 만두! 냠냠 쩝쩝 만두 맛있쥬 가만 안 떠 가만 안 떠 야 이거 못생긴 것 봐 이거 심술 가득하게 생긴 것 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못 잡아 다이너마이트를 찾아야돼 얘들아 터뜨렸어 터뜨렸어 터뜨렸어? 스패너 스패너 찾아야된다 스패너 찾았어 어 누워있어 어? 누워있어 어우 진짜 이거 못생긴 것 좀 봐 응? 어우 진짜 어? 타이밍이 안 왔나보네 아이고 아직 시간이 안됐나보네 아직 쿨타이밍이 안돌았나보네 아 아니 ihn조 one 허허헥 누워서도 쏠 수 있어? 어? 노란사낀 찾았어 오케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얘들아 앞으로 앞으로 어 앞으로 와 나 지금 스프레이 1분 남았어 좀 기다려 뺑뺑 돌아 왜 그러세요 이거 그냥 그거 같다 강강술래 미리 열어놔야지 이거 이대로 지나갈 수 있겠는데? 야호 지나갈 수 있지 어? 어? 야 왜? 야 야 뭐하세요? 너 못 지나가 너 못 지나가 나 2초 남았지 2초 남았지 바보야 아니 왜 여기 있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고기만두 사줄게 응 알았어 응 알았어 갈비만두는 좋아해? 너 근데 틴트를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김치만두는 좋아해? 김치만두 좋아하냐고 이 자식아 으아악 김치만두 좋아해? 아 진짜 장아 막혔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탕 키탕 Shang